오늘 무대 어떻게 보셨죠?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처럼 아주 짜릿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무대가 그렇게 짜릿했나요? 저는 특히 한영혜 씨 무대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씨나위를 뽑았습니다. 씨나위 한국 락을 계속 부탁합니다. 아자아자아자! 가짐이 너무 두근거려서 주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혁 씨입니다. 정혁 씨요? 저는 서문탁 씨 공연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정도로 집중을 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고별 가수가 결정되는 9월의 고별 가수전. 과연 경연을 보고 나온 특별평가단에게 어떤 가수의 무대를 1위로 꼽았는지 출구조사를 해봤습니다. 특전사 장병 30인의 출구조사 결과는 6위 전진석, 공동 4위 정혁 한영혜, 3위 신하위, 2위 박상민, 마지막으로 1위는 서문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문탁! 진짜 이게 맞는 게 뭐냐면 대도룡 특전사 여러분들한테 사골 같은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특전사 여러분들 생각에는 세월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산속에 있고 아 중대신에서 실제 전체 평가하고 다를 거라는 기대는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예예.